현재 18석인 부산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내년 22대 총선부터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구가 급속히 늘어난 인천이 형평성을 거론하며 부산과 의석수를 맞춰달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부산의 인구는 약 335만 명인데 의석수는 18석, 인천의 인구는 303만 명인데 의석수는 13석, 인구는 30만 명 차이인데 의석수가 5석이나 차이가 나는 건 불공평하다.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늘려달라는 인천의 압박이 거세지며 상대적으로 부산 의석수는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른 시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부산의 의석수 18석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부산은 17대 총선부터 18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같은 기간 인구는 30만 명 이상이 줄었기에 방어 논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인구 기준 하한선 아래로 내려간 부산 남국 갑을만 합구된 채 의석수가 한석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는 광역시간 인구 비율이 아닌 개별 선거구 인구 비율로 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23일 부산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청취회를 엽니다. 이때에 맞춰 부산의 대응 논리 마련이 필요한데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역 여야는 마찰음을 내면서 협상의 여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 급감은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위기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여야 정치권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기상캐스터